행복꽃이 피었습니다 행복꽃이 피었습니다 웃음꽃에?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마지막을?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앞사람 얼굴 보면서 갈게요 앞사람 얼굴 보면서 옆사람 얼굴 보면서 꽃을 씻습니다 준비! 자 앞사람 얼굴이 웃음꽃이 활짝 피었나 확인해 주세요 자 시작 붕은아꽃이 피었습니다 자 왼쪽 시작 행복꽃이 피었습니다 자 웃음꽃 시작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옆구리 옆구리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마지막 시작 과다의 꽃이 피었습니다 자 옆구리 옆구리 이야기해 주세요 웃으면 웃으면 목이 와요 목이 와요 나 이뻐 나 이뻐 나 이뻐 너 이뻐 나 이뻐 잘했어요 그래서 옆 친구랑 내가 한번 궁합이 얼마나 많은지 테스트를 해 볼 거예요 자 일명 찰떡궁합 게임인데요 옆 친구가 궁합이 얼마나 많은지